저 된대요. 제가 맞는데요. 자네가? 이게 정말 흔치 않아서 맞는 사람 이렇게 금방 찾는 거 쉽지 않은데 다행입니다. 그럼. 다행이네. 시간 조금 걸린다니까 미안하지만 애들 밥 좀 챙겨줄래요? 그래요. 아버님 전 그럼 잠시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 그래. 너도 저 병실로 들어가 봐. 네. 그럼 저는... 자네가 그 식구들 목숨을 몇 번을 구해주는구만. 신세가 많네. 아니에요. 신세는 제가 쥐고 있는데요. 입감피 밥 먹으면 생기는 거 제가 돈이 없지 나눠드릴 필요가 없나요? 마음 쓰지 마세요. 잘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ismaücken Prince羅La. 어... 아... 아멘 아멘